안녕하세요.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. 이번 영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에 있는 숲속길을 걸어본 영상입니다. 우리는 태종대 입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붉은색으로 표시된 궤적을 따라 팔자 형태로 걸어서 원점에 기하였는데 약 6km 남짓한 거리네요. 이 구간은 늦가을부터 봄까지 산화 경방기간에는 개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. 전 구간이 숲길이고 경사가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해안가에는 절벽 구간이 많고 길도 약간 험하여 혼자 다니기에는 다소 위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